전기공부 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안녕하세요 연구맨입니다 여러가지 아버지 동영상도 올리고 여러가지 7,8강을 듣기 위한 개념 설명 강의를 올리느라 좀 늦었는데요 다음 강의부터는 좀 속도가 나갈거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잖아요 미분적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늘었을거에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안해도 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넘어가도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역률, 피상전력, 유효전력 이렇게 강의를 따로따로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강의도 하지만 이런 부분 역률이나 피상전력 같은 부분을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유입하고자 이렇게 강의를 개념 설명 부분은 앞으로 뛰어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하고 문제풀이 강의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이거 다 듣고 와야 돼요 다 듣고 와야 되고 이거를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풀기 때문에 꼭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연구맨 회로이론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건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시험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시험문제가 이렇게 이거를 다 맞추면 100점인데 100점인데 저희가 제가 좀 잘 나오는 문제들만 간추려서 하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강의만 듣고 합격할 수 있냐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합격할 수 없습니다 제 강의만 듣고 합격할 수 없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이유는 우선 기초 강의이고 쉽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제가 다루는 내용은 30%에서 많아야 50%입니다 많아야 50%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채워야 되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 강의만 듣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부족한 부분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연도 유명한 책들 있죠 동일이랑 엔트미디어 이런 책들로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 넣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따로 강의를 만드는 것은 동일이랑 엔트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전공자가 봐도 좀 어렵고 하지만 이렇게 핵심 문제들을 개념을 이해하고 가면은 다른 것들도 뻗어나갈 수 있어요 이게 큰 나무 기둥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제 강의도 열심히 들으시고 관연도도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회차 시험 보시는 분들은 관연도를 지금 하셔야 돼요 제 강의만 들을 것이 아니라 관연도 하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고 제 강의도 들으시면서 이해하면서 같이 가세요 전기기사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면 누구나 되는 시험이니까 꼭 파이팅 하십시오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뭘 물어보고 있죠 소비되는 전력 W는 뭐라고 해야 했죠 W 유효 전력 W 유효 전력 W 유효 전력 전압을 가하고 주파수를 가했네요 주파수 그러면 유효 전력 공식부터 봅시다 유효 전력 공식 유효 전력 공식 뭐라고 했죠 코피 나게 공부해야 돼 알았제 코피 나게 공부해야 돼 알았제 이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공식은 V 하는 따라이 이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거는 저항만 있는 회로에서의 공식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R하고 L이 있죠 RL 회로에서의 공식은 V는 ZI에요 Z는 뭐라고 했죠 임피던스 I를 정리해 봅시다 I를 정리해 봅시다 I는 Z 분의 V 여기서 Z는 뭘까요 이것도 했는데 RL 회로에서의 Z는 R XL 이게 Z예요 이 공식은 Z는 R 제곱 XL 제곱 루트죠 그래서 이 Z를 여기로 넣어줘요 그러면 I는 V R 제곱 XL 제곱 입니다 이제 I를 구했으니까 여기다 넣어줘요 여기다 넣어줘요 여기서 궁금해 하시는 게 여기 있는 R은 Z로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줍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RI 제곱 하지만 이 I에는 임피던스가 들어있다 에요 여기는 R 맞고요 이 전력 공식의 전류에는 이 전력 공식의 전류에는 임피던스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RI 제곱 이거 많이 쓰이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넣어봅시다 I 제곱은 V 제곱 루트 없어지죠 R 제곱 XL 제곱 넣어주면 P는 V 제곱 R 제곱 XL 제곱 R 여기 R을 마지막으로 넣어줘야죠 이렇게 되는데 전압은 100이 있죠 여기다 100 넣어준다 저항은 40 40 넣어준다 그러면 저희가 부족한 게 XL이에요 XL 제곱 XL을 구해야 되는데 XL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XL 라스틴 XL 라스틴 2파이 F L L은 뭐예요 80 미디헬리 2 곱하기 3.14 곱하기 60 헤르츠 80 밀리헬리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소비되는 전력에 대해서 모르는 미지수들을 다 구했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다 넣으면 돼요 제가 계산이 어려우신 분 계산기를 사용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계산기 강의도 마련하려고 하고 이런 계산에 대해서 다 해줄 거예요 좀 나중 강의는 다 해줄 건데 공대 딱 들어와서 계산기를 너무 비싼 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프도 나오는 계산기라서 그런 것들은 시험에 쓸 수 없으니까 그걸로 강의를 찍으면 안 될 것 같고 시험에 쓸 수 있는 계산기를 사서 그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도 동영상에 첨가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될까요? 160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비되는 전력은 코피나게 공부해야 돼 알았제 P는 ri 제곱 P는 ri 제곱에서 i는 루트 r 제곱 xl 제곱 루트 v니까 공식이 이걸로 마무리가 되죠 이걸로 그냥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은 이렇게 유도하면은 할 수 있어요 이거 외우셔도 됩니다 별표친 부분 외우셔도 되고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여기는 r이다 꼭 체크하고 가십시오 이번 문제 풀겠습니다 전력 공식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P는 많이 쓰는 거 vi P는 r 아째 P는 r 분의 v 제곱 이거 다 똑같아요 V는 ri 넣으면은 돼요 이거 넣어볼까요 v에 ri를 넣으면은 ri i 있죠 그럼 이걸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공식들은 하나만 외우고 v는 ri로 유도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1번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공식 v는 ri 정격 600와트 600와트래요 정격 전압의 80%를 가하면은 이 말은 즉슨 20%는 빼겠다는 거잖아요 20%는 빼겠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정격 전압의 80%니까 0.8 v v 대신에 0.8을 넣으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100이 있어요 나는 이거에 80%만 쓸게 하면 80이잖아요 여기다 0.8을 곱한 거예요 0.8을 곱한 거예요 200에서 나는 10%만 쓸게 10%만 쓰면 20이죠 여기는 200에서 0.1을 곱한 거예요 이렇게 100에다가 0.8을 곱했고 200에다가 0.1을 곱했고 v에서 80%만 쓰면 0.8을 곱하고 이 스킬을 알아주세요 80%만 인가한다 그러면 0.8을 곱한다 해볼게요 0.8을 곱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은 전력은 몇이 되는가 전력은 vi예요 vi만 빼고 0.8을 옆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100분의 8 10분의 8이니까 8분의 10이죠 이거 계산하면은 750이에요 vi는 750 답은 어? 없네? 틀렸어요 저희는 전력이랑 공식 p는 vi를 썼지만 틀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또 알아볼게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수업은 틀리는 곳이다 여기서 오답하고 시험에선 틀리지 마라 수업이나 자기 혼자 문제를 풀 때 많이 틀려라 하지만 시험에선 틀리지 마라 저는 오답을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공식 써볼게요 전력 틀려야 돼요 p는 vi p는 r v 제곱 p는 마라째 그리고 v는 따라이 이 공식 중에서 이 문제는 이것만 써야 돼요 이것만 왜냐 이유 i 안에 전압 요소가 있어서 보세요 공식 보면 이것을 r로 나누면 r분의 v잖아요 i에는 전압이 들어가 있어요 전압 그래서 여기서 i 안에 v 요소가 있어서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딸기가 있어요 딸기 그리고 딸기 우유가 있어요 요즘 딸기 우유에 딸기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딸기 우유에는 딸기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는데 딸기 함량을 80% 줄인대요 그러면 0.8 딸기 딸기를 80% 줄인게 이거예요 아니죠 왜냐 딸기 우유에도 딸기가 들어있어요 딸기 우유에도 딸기와 딸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딸기를 줄이는 방법은 0.8 딸기는 맞지만 딸기랑 우유랑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딸기하고 우유를 나눠야 돼요 딸기 우유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것만 또 0.8을 해야죠 그러면 리얼 딸기를 0.8을 한 거예요 이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정격전압을 0.8을 인가하려면 i를 다 v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돼요 이걸로 바꿔야 돼요 여기에는 vi인데 i 안에는 전압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전력은 ri 제곱인데 여기 안에도 전압이 들어가 있어요 전압 전압이 있다 살짝 전압이 있다 왜냐 i는 r분의 v니까 여기 보면 두 번째 식 여기에 r의 전압 있어요? 없죠 전압 v 제곱 전압만 있어요 얼마나 완벽해요 지금 이것은 이거와 같다 제가 얼마나 잘 설명드리진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책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전기기사 책에 내가 제가 전기기사 책 10개 넘고 샀거든요 출판사 10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왜 전력 80%를 인가하려면 p는 r분의 v 제곱을 써야 하는지 이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모든 책을 다 받아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서 전격전압을 80% 인가하려면 p는 r분의 v 제곱을 써야 된다 이 개념 이해하고 가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카페로 와서 저한테 물어봐주세요 그러면 최대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카페로 오세요 그래서 저희는 p는 r분의 v 제곱을 쓰기로 했다 왜냐 i를 없애자 이유는 i는 전압을 머금고 있다 이제부터 쉬워요 0.8을 인가하면 다시 80%를 인가하면 그러면 v 대신에 0.8 v를 넣으면 돼요 계산해봅시다 0.64 v 제곱 r 이렇게 되죠 아까 내 r분의 v 제곱이 p라고 했어요 p는 600 600이죠 그러니까 0.64 곱하기 600 하면 되는 거죠 답은 384 와트 w 유효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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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4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전열기 이게 열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저항 떠올릴 수 있고요 w 보면서 유효전력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